안녕하세요 저는 아이콘의 막내 13살 장차인 아이콘입니다 안녕하세요 진안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이콘의 비양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이콘의 동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여기 앉아계신 안정연합분들이 계시기에 저희가 이렇게 또 안전하게 생활을 할 수 있었고 고생, 또 흑룩하게 이렇게 고생하고 계시는데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행복한 시간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이콜의 구진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맥컬의 유현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재밌게 즐기고 계신가요? 이렇게 저희가 이런 뜻깊은 자리에 소개가 돼가지고 굉장히 경건한 마음으로 공연에 임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다 같이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이제 부를 곡들이 굉장히 신나는 곡들로 준비를 해주고 신나는 곡들을 준비를 했는데 여러분들은 이제 많이 지치셨으니 이제 소리만 좀 질러주시면 저희가 열심히 뛰어들겠습니다 그리고 잠깐 저희가 이 무대를 저희의 콘서트라고 생각을 하고 좋지 않게 즐거웁니다 그럼 다음 곡을 가볼까요? Let's do it!